로빈은 녹화중에 40만이 얼마 남지않은것을 발견하고 생방송을 켜는데 구독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구독좀 눌러주라 40만 되면은 이벤트를 준비했어 우리가 사실 이거는 안할라그랬는데 40만 되면은 우리 팬카페에다가 팬아트 그려서 올려주면은 추첨을 통해서 두명을 뽑아가지고 로빈 인형을 줍니다 나도 참여해도 돼? 보도해도 되나요? 랜덤이라서 괜찮습니다 로빈 크로에 로빈 인형이 한국에 단 2개 있는데 2개에다 내가 가지고 있거든 초 레오 스킵이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네 로봇 영차 떨어진다 또 말하면 안되겠다 영차 영차 6명 4명 영차 영차 아 떨어진다 말하면 더 안되는거 같은데 왜 진짜로 그 잘못본거에요? 덩쿨 있으면 너 찌장 아니야? 8명 남았다고요? 그 말하면은 떨어질걸요? 아 떨어진다 떨어진다 1명 남았다니까 그 말하면 떨어질텐데 건 bout 40명 반복 여러분 암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컨텐츠 진행 중에 40만이 얼마 안남았다는걸 알고 저희가 생방송을 켰는데 이벤트 요거를 저희가 또 준비했어요 요거 중리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또 올려드릴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댓글에다가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영광의 화면입니다 우린 인형 이벤트도 할테니까 그때 꼭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영상 또 올라가니까 내일부터 또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드디어 40만에 달성했습니다 사실 30만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요란하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 첫번째 이벤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만들어놨던 인형이 있습니다 바로 로빈 인형 근데 이게 샘플로 두개만 받아놨던거라 사이즈는 큰거 하나랑 작은거 하나인데 한국에 딱 두개 있어요 자 그럼 이 인형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로빈 팬카페에 인형 이벤트를 안에다가 팬아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로빈님 저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낙서도 좋아요 제일 잘 그린 사람한테 하나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한명 이렇게 40만 기념 이벤트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곧 로빈TV 노래의 대전도 업로드가 되는데 그거 기다리면서 인형 이벤트 좀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이번 40만은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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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